3년간 매달 15만원을 저축하면 대전시가 같은 금액인 15만원을 적립해주는 청년 희망통장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소식 대전시 인터넷 방송 장상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대전시가 청년 희망통장 신청자를 7월 1일부터 15일까지 접수합니다. 대전 청년 희망통장은 가입기간 36개월, 적용이율 2.5%로 청년이 매달 15만원을 저축하면 대전시에서 같은 금액인 15만원을 적립해주며 3년 만기 시 저축액과 이자를 합해 약 1,1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신청 자격은 대전시의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관내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 또는 창업 3년 이내 연매출 5천만원 이하의 업체를 운영 중인 청년사업소득자여야 합니다. 신청 희망자는 대전시 홈페이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비즈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고 제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각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기상캐스터